북한 당국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국제사회가 해당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고 토마스 셰퍼 전 북한 주재 독일 대사가 말했습니다. 셰퍼 전 대사는 또 북한 당국이 지난 2015년쯤 독일 방문단에 함흥의 경제특구 개발과 운영을 제안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까지 평양에서 근무했던 토마스 셰퍼 전 북한 주재 독일 대사는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여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지적했습니다. 셰퍼 대사는 북한 당국과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자신도 대사 재직 시절 수차례 인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 당국이 대화 자체를 중단하거나 거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tried sometimes to talk about prison camps, labor camps, for example, but I've never succeeded. Only in private, I once heard some North Korean whom I asked, he answered me, he became quiet, and he said, you know, those people are sent there only to die, the penal camps. But he didn't elaborate. Schaefer 전 대사는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며 외국 정부들도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UN 등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도 인권 문제에서 진전을 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Schaefer 전 대사는 또 이날 자신이 평양에 근무했던 2014년과 2015년경 독일의 방북단과 함께 함흥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이 독일에 경제특구 공동개발, 운영을 제안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주민의 방문을, 한국의 마당으로 다른 신호 중간을 통해 국회 예정에 관한 이 방문했을 때, 여행을 통해서, 세퍼 전 대사는 북한 측이 독일은 함흥에 기반시설을 짓고 기계류와 자본, 기술력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수출로를 확보하고 위험부담을 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반해 북한은 허허벌판과 인력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나눈 대화에서 더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북한은 언제나 독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열의를 보였지만 지난 10년간 중국 단둥 인근의 신의주 특구 외에 북한의 경제특구 중 진전을 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